감히 말씀드리지만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실 수 없습니다 정말 가볍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리고 색상이 정말 이쁩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이거는 방수가 되는 그런 가방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득이 좀 되셨나요? 좋네요 오늘 안녕하세요 GQ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마이큐입니다 지금부터 마이 에센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똑같은데 상황들은 조금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 전부터 러닝을 되게 오래 해왔는데 최근에 몇 달 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 또 마침 요즘 러닝이 너무 붐이잖아요 저도 동참하게 되었는데 매일 잠들기 전에 다음날 뛰는 설레임을 안고 잠이 들곤 합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 엘렐빈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건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 겟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에 색 빠진 이런 색은 처음봐서 좀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청바지나 흰티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꽂힌 러닝 모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수아르는 그 사람이 이제 성인데 이 사람이 정말 러너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시작했고 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정말 많이 넣은 그런 정말 멋진 브랜드입니다 정말 가볍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리고 색상이 정말 이쁩니다 사실 러닝은 몇 번 한 시즌 쓰면 아무래도 이게 좀 땀 냄새도 나고 그래서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워서 저는 러닝 때 쓰지 않고 데일리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이거는 방수가 되는 그런 가방인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제가 러닝 하잖아요 러닝 후에 같이 뛴 친구가 커피숍을 가던가 옷을 갈아입고 싶을 때 그리고 해외여행 갔을 때 수영을 가도 짠 다음에 바로 여기서 그리고 수납이 되게 잘 돼요 넣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요 공기가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가방에 넣으면 됩니다 설득이 좀 되셨나요? 좋네요 이 브랜드는 나흐 나히 정확히 어떻게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이 펑션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것과 좀 더 큰 녹색 그리고 좀 더 큰 빨간색 깔별로 했습니다 남자는 깔별이죠 다이슨에서 나온 온트랙 헤드폰입니다 그들만의 정말 고유의 무드가 너무나 묻어나는 너무나 멋진 헤드폰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러닝 할 때는 헤드폰을 저는 잘 안 쓰는데 긴 거리를 오래 달릴 때는 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착용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착용하는 순간 나만의 공간으로 나만의 존으로 확실히 들어가요 요즘은 또 색상에 대한 어떤 그런 초이스가 많잖아요 온트랙은 여러분 해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보시면 힘을 줘서 돌리면 분리가 안 돼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렌지 색깔인데 짙은 네이비랑 너무 잘 어울려요 눌러서 돌리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헤져요 그 가죽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래서 저는 가끔 녹음을 하다가 나갔는데 누가 어 여기 뭐 점이 났어? 근데 보니까 가죽 덩어리에 묻어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제품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돌리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여운 병아리 색깔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변신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실 수 없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런 낙사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저의 친구 신우라고 있습니다 친구가 나 이거 보더니 그림을 그려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 안에 그려도 되는 거야 근데 과감히 앞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고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 볼 때마다 미소를 짓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저의 드로잉북입니다 여행 갔을 때 제가 캔버스를 챙겨가지 않거나 혹은 작은 그림들을 그리고 싶을 때 제가 좀 스케치도 하고 하는 건데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헤드폰과도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다이슨 콜라보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 마이큐 북이라고 써있고요 이 사람이 약간 악마 같은데요 잘 모르는데 여기도 뭐 티셔츠에 마이큐라고 써있고 근데 분명히 여기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스토리텔링 있지만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묻어 놓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이슬란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너무 좋았고 나는 되게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아이슬란드 밴드죠 시기어로스 음악을 들었는데 제 어린 친구들까지도 갑자기 모두가 조용해지면서 마치 음악과 환경과 지금이 모든 영적으로 에너지들이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어서 너무나 막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도시에서 어린 친구들에게 CD를 선물해줬죠 이것도 제가 제 어린 친구에게 선물해준 건데 저도 듣고 싶어서 노안스 내가 써도 되겠냐 해서 듣고 다닌다 저는 여전히 다이어리를 스케줄 정리를 하고 사람들이 혹은 회사랑 스케줄을 잡을 때 만날까? 아니면 스케줄 있어요? 스케줄 확인해봐야 돼 라는 게 끊고 열어서 그 날짜를 가서 확인을 다 해봐야지 일일이 기록해놓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끔 조금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이유는 제가 몰스킨 다이어리를 아주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위클리 베이스고 보시면 이렇게 스케줄들이 다 써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유는 전 이게 편하거든요 불편하면 일도 못 느껴요 그리고 저는 이 행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구 생일도 저는 다 적어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혼자 아날로그틱 하고 있네 이렇게 근데 사실 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저와 함께 늘 하는 라이카 미니 럭스 카메라인데 순간이 주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순간 우리가 또 이렇게 이렇게 담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네 그리고 이 한 장으로 인해서 인연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인화가 되거나 제가 받았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제 삶이 기록이 된 거예요 되게 멋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네 필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친구들 저의 어린 친구들 제가 또 너무 담아 주고 싶어서 네 이렇게 카메라를 늘 지니고 다닙니다 네 다 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네 저의 애정하는 마이 에센셜이었습니다 제일 최근에 저와 만난 새로운 친구에게 아주 큰 관심을 주고 싶습니다 네 다이슨 온트랙 헤드폰 네 매장 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러면 마이큐가 진심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럼 지금까지 GQ 마이 에센셜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GQ 다이슨 마이큐 모두 모두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chain 주위에 감사합니다.